시니어 부분 시상을 주실 분 그 오늘 상패는 아까 심사위원님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골드마이스터 대한민국 명장이십니다 명인협회장을 주인 내시고 계시는 우리 대명지 대표님께서 멋진 상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어디 가세요? 상패 갖다 주셔야죠 네 자 시니어 부분입니다 한 번에 열두 분이 참가를 하셨는데 세 분께 진선미가 주어집니다 지난번 제가 강릉 대회 때는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이 너무 난발이 된다 해서 이번에는 딱 진선미 그리고 특별상 이렇게 네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니어 부분 미를 시상을 해주세요 제일 먼저 우리 멋진 상패를 만들었으면 대명지 대표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시니어 미를 본인께서 직접 만들어서 멋진 상패를 건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니어 미 그리고 모든 시상자들의 3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국회의원의 상장이 수여가 됩니다 시니어 미 고현자 동위원장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찬 시니어 미 고현자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청년 정신으로 반투패비 청년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사하다보니 청년코리아가 주최하는 2016 우리원 홍보사절 선물 내외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둡게 이의 선정을 수여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염동열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상패도 전달해 주세요 네 상패 상패도 전달해 주세요 상패가 다시 한 번 좀 봐야겠어요 아까 상패 봤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가운데는 지난 1회 대회 때 사진이 가운데 붙여 있고 정말 멋진 상패를 대명직 대표님께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5회 대회에서 네 자 우리 개명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니어 선입니다 시니어 선 시상에는 우리 기획위원장이시죠 피해자지원협회 수석과의자 박효순 기획위원장이시죠 지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가셨군요 그러면 어 우리 전민 대표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네 아 거기 계셨네요 선 시니어 선 시상을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시니어 선 시니어 선 김희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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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시니어 선 예원장과 맞습니다 2017년 8월 31일 교육과 환호체육건강위원회 국회의원 연동열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상장과 상패과 함께 진단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시니어 진은 우리 오늘 대회 부대회장이신 우리 신현순 미라주시표사 대표님께서 시니어 진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신현순 대표님 무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영예 시니어 진은 과연 어느 분이실까요 네 아 아 아 시니어 지 서금희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어디서 꽃도 남의 꽃 뽑아봤네 아 진짜 꽃다발이 모르군요 밑에서 네 자 상태도 전달해 주시고요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서금희님께서 상장은 앞으로 펼치셔야죠 상장은 감추지 마시고 네 네 자 주식회사 미라주식회사 대표이신 신현순 범태회 후대위장께서 시니어 진 서금희님께 상장과 상패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을 못 받았다 해서 못하시거나 못나는게 아니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점수가 보니까 거의 거기서 거기인데 다만 미세한 차이로 등기가 가졌을 뿐입니다 상 못하시면 너무 섭섭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기 박사님 특별상 상장은 좀 특별상이요? 네 특별상 어디가 있나요 이따가 특별상 별도로 따로 시장을 할까요 지금 시장할게요 각 부문 진선미가 있고 특별상이 따로 한 분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특별상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미즈 직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특별상 상장 아까 저한테 안 왔습니다 네 아 미즈까지 직계가 끝나서 네 아까 특별상은 저한테는 전달이 안 됐었거든요 진선비만 저한테 왔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특별상이 준비되는 대로 아 일단 상패만 먼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특별상 시상은 저기 대회장님께서 해주셔야죠 특별상 3개라는 것도 그 대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이따 가지 시니어 특별상 네 올라갑시다 시니어 특별상 분 옥신 네 시니어 특별상을 우리 임무호 씨님께서 시상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역시 대명지 대표님께서 제재하려는 멋진 상패가 시상이 됐습니다 네 예 그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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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주신 대로 지금 행범 불병이 됐습니다 특별상이 저에게는 각 부문 지지선비만 와있고 특별상이 어디든지 모르겠습니다 오면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다 같이 한번 찍죠 지금 찍으세요 네 지금 한번 찍고 내려가세요 그러면 네 그대로 찍고 내려가시기 전에 한번 찍으시고 이따가 끝나면 전체 단체 사진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미즈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즈 여러분들 전공 무대에 올라오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위단들 와라 소리는 죽어도 안하시네 하하하하하 就是 どう מס ㅇ 깜짝 automat Lakes 감사합니다.